커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게 봐봐야 돼 내가 하는 형이 찍어요 래디고 래디 액션 내가 하는 형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커피를 먹으러 온 거야 이렇게 요즘 어떠냐? 경기 좋으냐?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반드폰 있다가 내가 이제 형이 길어드는 거야 요즘 어때 경기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경기 안 좋은데요 왜 안 좋지? 문재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 때문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더만은 나한테 지금 경기 안 좋은 거 바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밖의 애가 업종령치해서 안 되는 거래 경기가 그래서 내가 형님 잠깐만요 형님 커피 줘 줘 줘 줘 보고 커피 줘 보고 커피 줘 보고 형님 커피 먹지 마고 나갔어 나가라고 진짜 나가라고 할 수 있구나 나가라고 커피 놔두고 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근데 그게 설명이야 지금 자기는 자기는 장사 잘 된대. 그 사람 만났어요. 대리기사 하고 있더라고. 아 역시나. 역시나. 과학이에요. 과학이네요. 자기는 잘 된대. 대기사도 은행에서 이 일이라고 했더라고. 여기 웬일을 했더니 돈 뽑으러 왔대. 난 지금 대리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 웃기잖아. 아.. ㅅㅂ 아 ㅈㄴ 웃기잖아. 대박 났대 잘 된대. ㅅㅂ 너 미쳤네 이게. 규입 씨. ㅈ가는 소리는 ㅅㅂ. 달나라 가서 해야 되는데. 내 앞에 ㅈ가는 소리는 내가 좋아하겠냐고. 그니까 은행 브리치네요. 은행 브리치죠. 아 그래도 안타깝네요. 이게 또. 아 아 안타까운 게 아니죠. 저도 비하가 아니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거지. 그렇죠. 자업자들 자업자들. 센통? 센통? 그런가요? 야 이 ㅅㅂ. 센통이다. 이 이유가 센통이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일한 거 보면 뭐 이 계절지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이렇게. 어우. 그럼 돈 아버지를 좀 도와줘요. 아버지를 왜 안 도와줘요? 아 3개월씩 도와드리고요. 저기 그 젓갈. 젓갈철은 보통 이제 김장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새우젓 때문에. 예. 예. 그때 그래서 도와드리고 옵니다.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권을 그냥 젓갈로 비유하자면. 예. 어떤 느낌일까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어.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백개분들. 예. 내가 잡아다가 아버님한테 갖다. 갖다. 인심 공양을 하면 아버님께서. 예. 젓갈 좀 담가주세요. 하하. 젓갈을요? 울 때. 여기. 아가리 여기 벗겨서. 아가미 젓갈 만들어주고. 아가미요? 예. 어. 굉장히 그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나는 거야. 뽑은 사람들은 원망 안 해. 뽑았는데 지금도 좋다. 예. 저도 나은 거지. 저. 어떻게 보면 내장을 뽑아서. 창난젓을 담가 버려야 되나요? 예. 예. 어. 도웅이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좀 시키면. 아하. 아니. 아닙니다. 예. 자. 예. 본인 얼굴을. 예. 하. 하. 예. 하. 찍어서. 구글에다 뿌리고 싶어요.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근데. 어떻게 이제 오늘 예상을 못 했어요. 이런. 이런. 이게. 사실 제 시나리오 없었는데. 그쵸. 이제 그 아까냐면서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 그쵸. 제산돈도 이제 개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탁기에다가 돌려야 돼요. 예? 세탁기에다가. 세탁기에다가. 돌려야 돼요. 돌려서 딱. 이제 문반 새끼데 딱 빠져나와서. 오. 나는 보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세탁기에. 세탁기에 돌려. 어떻게 하냐. 세탁기에 넣어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제 제 얘기는 그거지. 아 세제를 넣어서 깨끗한 사람만. 아니요. 여기 와서. 나한테 교육을 받으면 사람이 돼요. 아. 자.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화. 중국화 돼요. 중국화. 중국화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많이 안 좋은 거죠. 그쵸. 자. 본인이. 본인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이 된 게. 길 밖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아우. 무섭죠. 본인이. 나 옛날에. 이봐. 밥 처먹으러 왔는데. 짠깨. 다 짠깨야. 나 혼자서. 매일 코리아고. 어? 내가 그나마 내가. 운동을 좀 배웠기 때문에. 다행이네. 어? 구경났어. 이랬어 내가. 아. 중국 사람이 그렇게 눈초리가. 구경났어. 아. 네. 전라선들 앞에서. 아이. 시발 전라도. 이런 스터브잖아. 아. 그런 느낌이네요. 아. 아. 짠깨 짠깨. 그러면 알아듣는. 이제 중국인들은. 아 알죠 그냥. 본인 막. 충청도. 본인은 충청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멍청 막 이러면. 괜히 알받잖아. 그렇죠. 막 아버지 돌고 누가요.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충청도 하면 화가 안 나. 아 그래요? 근데 전라도 하면 화가 나고. 중국 하면. 중국 하면. 중국 하면. 중국 하면. 중국 하면. 화를 내요. 근데 다른. 근데 충청도한테는. 충청도한테는. 화내요. 충청도한테. 나는 서울 놈인데. 나보고 서울 해봐요. 서울이십니까.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혹시 서울이십니까. 네.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조선족. 중국 사람들한테. 조선족이 저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요. 저는 경상도에요. 이래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소수민족이 지금. 우리나라를. 전체를 장악해 버린다라면요. 오히려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 소수 사람이니까. 아니래요. 나. 저기. 중국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대로. 아 반대로. 소수민족이.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못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우리가. 우리한테는.